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나누신 소재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접근을 했구요. 뭐 비중을 많이 실지는 못했을 거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살짝 주고 나서 바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거간에서 여기서 일단 절반 정도는 다시 정리를 했을 거니까 눌리면 요 라인에서 다시 뭐 합니까 또 매수를 들어가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라인에서 다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떨어지면 여기에서 우리가 절반을 매수했으면 절반을 또 매수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다섯번을 매수하려고 했는데 첫번째 밖에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시면 여기 라인에서 혹시라도 밀린다 라고 하면 여기 라인에서 밀려서 이렇게 떨어지면 나머지 물량도 조금 채워 놓는 것도 괜찮겠죠. 일단은 흐름을 놓고 보면 요기 라인에서 뭐 크게 밀려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세가 높아지고 이렇게 추세가 옆으로 놓는 이런 삼각 수렴 패턴을 노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서 뭐가 다 형성이 되는 거에요.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점이 같고 저점이 같아지는 이런 박스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눌리는 박스권을 하단 라인에서 매수하고 반등 나오면 고점에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비중을 가지고 장난을 칠 겁니다. 놀 거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 검은색 라인까지 나머지 물량을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을 거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상승을 했고 조정을 받는 그 기간이 이제 겨우 한 달하고 반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즉 시간이 조금 더 기간적인 조정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 4989로 반복하면서 여기서 언젠가는 방향이 팡 이렇게 바뀌겠죠? 물론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되는 그런 영역은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는 어디서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절반가량의 물량은 남아있고 그 절반가량의 물량이 여기까지 떨어지면 또 매서면 되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그 물량만 가지고 일단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죠?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세요. 저희가 평소에는 5거래일 동안 매매를 하는데 다음주에 이제 추석이 있다 보니까 3거래일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같이 매매할 사람이 막 200명이고 300명이면 이거 어렵겠죠? 뭐 30명이고 50명이면 이거는 쉽겠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는 저희랑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조금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딱 50분만 모실 거예요. 여러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고민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이 50명 안에 들어오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먼저 눌러놓으셔야 돼요. 무료 종목 신청을 지금 당장 눌러놓으시고 이 50개 중에서 한 개 자리를 차지해놓고 그리고 나서 고민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